오오오오. 그래 하지 하지. 손가락 다치. 그렇게 해서. 오늘 뭐. 밀떻을 댈트도 룰도 깼는데 이것도 깨지 뭐. 아, 그게. 응. 거기서. 국 날리면 어쩌지? 아니요, 이게 살살, 살살 톡.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어? excuse me. 야, 당국이 안 나워 왔어. 당국이까지 도와주네. 어머, 너무 잘했어. 이거 깎지 않기는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침 오지 마. 제 사람들은 모르겠지. 한 번 저렇게 행동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날려주지. 아무 생각 없으시는데. 툭 치면 돼요. 자, 됐어. 거기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네. 이게 근데 엄청 자리가 애매하네. 뭐 마실래요? 뭐 마실까? 아, 나 목말라 죽겠네. 목말라 죽긴 거짓말. 잠깐만. 내가 뭐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물만 금방 가서 올게요. 오, 깜짝이야. 내 이름 줄 알았어, 내 이름 줄 알았어. 어머, 어머. 제이의 알렉스가 나타났네. 발 다 씻겨준다고 난리 치겠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줄 알았어. 그런 얘기 했었잖아. 저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저는 4월 2일이요. 진짜 얼마였는데? 얼마 전에 생일을 챙겨주자. 나만 축하하고 싶다. 생일 축하합니다. 갑자기? 애정하는 선영 씨 생일 축하합니다. 일단 해보세요. 네. 근데 되게 로맨틱하다. 그러니까요. 이거 해주려고 부른 거네. 와... 못 피워야겠어. 너무 긴장해서. 어, 근데... 어, 뭐야? 뭐야? 아니, 아까 뭐야. 생일이 4월 1일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챙겨주지도 못하고 어, 왜? 뭔가 해보고 싶어요? 아, 울지 마세요. 아, 나 손을 너무 떨이면서 해가지고 진짜 감동받았나 봐요. 어떡해. 볼인 러브야. 챙겨주고 싶어서. 너무 허술했죠? 쿠킷볼이 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쿠킷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후보 투표 받는 것보다 이해도 괜찮아요. 제가 촬영이 있어서 생일 제가 촬영이 있어서 생일 때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